집에 일찍 가시려고. 난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. 난 일하려고 모였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갖고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경규 씨도 그런 것 같더라. 그래야지. 난 제일 신경질 나는 현장에 딱 나왔는데 감독이 와갖고. 여기가 가만 있어봐 카메라를 어디다. 나 이러고 시작하면 아이고 오늘 하루 밤 새겠구나. 아이고 집에서 공부해갖고 왔어야지 이거. 이러면 곤란하잖아요. 두 분이 예능 하나 하세요. 1시간 반하니까 내밀어. 그저 그저 넝굴 땅을 가지고 상도 타시고. 상 탄 거는 핫딱지 났어요. 왜요? 왜냐하면 그게 뭐야 사람을.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욕을 좀 하고. 왜냐하면 늙은이를 불러다 놓고 우수상을 주면서 아이는 최우수상을 주면 나 뭐야. 응? 나 걔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야. 아니 뭐 나이 먹었다 그래서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. 그렇지요 그거는. 그래갖고 핫딱지 나 손놨어 받으면서도. 생방송만 아니면 그냥 왔을 텐데.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엠씨를 시켰구나. 내가 못 봤어. 할 수가 없잖아. 안 했어요. 그러니까요. 엠씨를 보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거기서도 뭐 돌짚고 막 날리셨다면서요. 안 했어요 돌짚고. 약간 좀 비아냥되는데 너무 잘 비아냥돼서 모르는 것 같더라. 내가 탈 때 정말 상이 공정한 상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상을 타는 거 보니까 그랬는데 그건 난 속으로 꼬라서 한 소리거든요. 아무도 모르던데. 저분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신가 보다. 그러던데. 언제 뭐 시간 내시면 저랑 뒷담화셔라 하나. 두 분이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뭐 그 배우가 된 이유가 또. 그래요. 어머님 때문이시라고. 우리 엄마 모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어디 학교를 나면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가 다 있었어요. 뭐가. 그거 어디 학교를 나온 사람이 어디 대학을 못 가면. 그거는 막. 인간도 아니야. 어떻게 저런 애가 집안에 나갖고 집안 망신을 시키나 이러면. 제가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데서 큰 딸이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늘 스타였어요. 그러니까. 자기의 자랑이었어 그러니까. 엄마의 그냥 꿈이었겠죠. 내가 뭐 운변대회 나가서 1등하고 뭐 백일장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이러니까. 막. 너무 깔때기를 했나요 제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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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 아니.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아니요. 깔때기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. 자기 나랑 갈때는. 정말 겸손한 척 하면서 썩 하. 네. 공부를 잘하신 거 아닙니까. 공부도 잘했대요. 그때 나면서 잘했대요. 국민학교 때 못하니까 몇 명 되겠어요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. 그랬어요. 몇 명 여기 다 있어요. 여기 몇 명 여기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엄마한테. 엄마는 의사가 되길 바랬거든요 우리 엄마가. 그러니까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자랑이 되고 또 뭐 그럴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내가 그게 아마 너무 저기 중압감이 있었나 봐요. 근데 혹시 그렇게 남의 앞에 나서는 탈런트 같은 거 같으면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래갖고. 저는 이제 탈런트 시험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처음 하실 거예요. 내가 왜 배우가 됐는지를. 그래서 어머님께서 혹시 촬영장에 오셔가지고. 뭐 감독님들한테도 돌짚권랍니다라고. 제가 화녀 찍을 때인데. 네 화녀. 그러니까 처음 영화 출연을 하는 건데. 막 우리 엄마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밤을 새니까. 우리 엄마가 촬영장에 때 오신 거예요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뚝섬 세트장 그런 거는 막 창고지 그게 세트장이 아니잖아요.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기절을 했나 봐.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또 막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면 문을 그 세트장 문을 벌꺼기 열고 들어오면서 뭐 들어 하는 짓이냐고. 지금 영화 촬영 현장이에요.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들어 하는 짓이냐고. 그걸 뭐 따님이랑 사랑이 이렇게 했죠 그렇죠. 안 들어오고 막 이러겠죠. 이해가 안 가죠. 우리 엄마는 교육 공무원이신데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딱 끝나고. 저녁이면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. 그렇지 어저께도 안 돌려보냈으면 오늘은 아침에 그냥 돌려보내야 돼. 오늘 학교 갔다 와도 안 왔으니까.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이제 촬영 현장에 뛰어드셨고. 그렇게 얘기하지만.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이제 너무 놀래갖고 오셨다 그래야지.